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수혜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오 수혜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주혜 비비드오 주혜 보혈을 끄어내야 구주의 십자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바뀔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참 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죄양속하여 주신 주 개신의 십자가 되어준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 앞에 그 생명수 당신의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참 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예수의 피받을 다시 성쾌하여 예수의 흘린 피받을 하오니 귀하오니 예수의 피받을 나를 좋게 하오니 예수의 피받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빌리피받을 귀하오니 귀하오니 예수의 피받을 내 나의 죄 속 예수의 피받을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받을 내 예수의 피받을 날리게 하오니 귀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받을 그대는 지하옵소서 그대는 그들과 더러운데 희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혁으로 그대는 씻기여 할렐루야 밤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와 바쁜 손을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여 주님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봄은 거룩한 모습을 보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할렐루야 맘속에 여러가지 죄여 우리를 우리를 죄여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기쁘게 보냈어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참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참성하세 찬성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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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존재를 밝히시는 주의 모임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주님 앞을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을 빈 도임 지혜 흘린 신보일로 가시간을 쓰셨으니 기회를 불드셨고 이 말로 혁명 안시오는 흥 하고 찬송해요 흰 눈 보다 흰 눈 보다 흰 눈 보다 흰 눈 보다 지혜 흘린 신보일로 아버지요 괜찮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 악아 lotta 거룩함 늘 우릴다 차 нашей 주님은 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늘 누워 닥터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고궁아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고현을 날마다 반대히 싸우며 나갔으니 우리 천국에 등장한 예수는 늘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십자가 튼튼히 못하고 아버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불러봐요 주님 주 십자가 지심으로 아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다는 너를 면하겠네 너를 면하겠네 그 피를 6월절 그야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가리라 흉막한 죄 예수라도 예수라도 더 구원하네 예수라도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야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하게 심판하게 모든 백성 행운 보험한 내 죄 있는 자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야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 구추여사 그 신은 해 보혈에는 의지하소 심판하게 내릴 때에 주의 면하겠네 내가 피를 6월절 그야는 피를 볼 때에 내 바다를 넘어가리라 아멘 아멘